하늘과 우주를 향한 꿈이 실현되는 곳, 제주항공우주박물관이 개관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최첨단 기술과 멀티미디어를 활용하여 다양하고 흥미로운 체험시설과 함께 유익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항공우주 분야에 관심을 갖는 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주며 우리의 미래 주역들에게 지식과 영감을 전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년을 돌아보겠습니다. 제주항공우주박물관은 우리의 역사와 혁신이 만나는 공간으로 우리의 우주 탐사에 대한 열정과 희망이 보스란히 담겨있어요. 우리는 한 발 한 발 성장하고 발전해왔습니다. 그 성장의 과정에서 우주와 항공의 미래를 준비하며 혁신을 추구했어요. 지금 우리의 꿈은 점점 더 커지고 열정은 더욱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함께하여 새로운 도전에 맞서고 미래를 위한 혁신적인 길을 열어나갈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정이 더욱 풍요로워지기를 기대합니다. 제주항공우주박물관은 꿈과 현실이 만나는 특별한 장소로서 우리의 상상력과 열정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공간이에요. 각종 항공기의 재현모형과 안적우주체험을 할 수 있는 VR, AR 체험, 그리고 생생한 우주를 탐함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까지 다양한 체험과 함께 새로운 세계로의 여정을 안내해드립니다. 과학문화체험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소외계층 어린이를 대상으로 과학교육을 진행하고 수어전시에서는 큰 활자책 제작 등을 통해 관광학자의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제주항공우주박물관은 지식의 보고이자 우리 아이들에게 꿈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함께해요 제주항공우주박물관 제주항공우주박물관 제주항공우주 제주항공우주